안녕하세요. 스마일러입니다. 힘들지만 다들 코로나 잘 극복하고 계신가요? 스마일러에서는요. 코로나 시대에 가장 집에서 키우기 쉬운 그리고 큰 환경을 차지하지 않는 친구를 세일을 한답니다. 자, 어떤 친구냐면요. 짠! 이 친구입니다. 잘 안보이시죠? 자, 여기 이렇게 습해 은신차에 숨어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들은 바로 짜잔! 레오파드 개코라고 합니다. 자, 이 레오파드 개코를요. 20% 정도 세일을 하는데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큰 친구고요. 어떤 친구냐면요. 잠깐만요. 짠! 이 친구입니다. 자,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일단 레오파드 개코 중에서도요. 이 친구! 이 친구가 지금 20% 세일하는 베이비 친구예요. 한 달 보름 정도 된 친구고요. 짠! 이 친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짜잔! 이 친구도 있습니다. 블러드 개혁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친구들은 다 블러드 계열이에요. 블러드 트램퍼들인데요. 블러드 트램퍼들인데요. 자, 이 친구도 있고요. 아주 건강하게 잘 잘하고 있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자, 이렇게 생겼고요. 아, 응가도 아주 잘했죠? 이렇게 작은 사육장에서도 키울 수 있고요. 그렇게 고온을 요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입문용으로도 아주 쉬운 레오파드 개코 친구들이래요. 자, 아우 귀여워요. 자, 이 친구들을 지금 스마일러에서는 20% 정도 할인을 하고 있답니다. 자, 절호의 찬스예요.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맞게끔 집에서 간단히 키울 수 있는 도마뱀이고요. 또 두 번째 세일 친구는요. 두 번째 친구인 비어디 드래곤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발색들이요. 정말 예뻐요. 빨강빨강하고요. 눈도 눈동자도 까만 친구들이고요. 먹이 반응도 아주 좋고요. 지금 아주 건강한 개체들이에요.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맞게끔 키울 수 있는 비어디 드래곤 친구들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20% 세일을 하고 있답니다. 집안에서만 지내기 너무너무 힘드시죠? 이렇게 특별한 반려동물을 한번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스마일러에 오시면 이 친구들을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요. 또 스마일러에서는요. 코로나 때문에요. 스마일러도 지금 뭔가를 특별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영업시간을 변경을 하였답니다. 제주도가 지금 거리 두기 2단계잖아요. 그래서 스마일러도 영업시간을 2시부터 6시까지로 변경해서 단축 운영하고 있답니다. 당연히 수요일은 휴무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서비스는요. 이렇게. 네. 접촉을 요즘 접촉하는 게 사실 조금 걱정되시잖아요. 그래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연락을 주시면 먹이 및 용품을 비대면으로 찾아가실 수 있답니다. 이것 또한 가는 시간이 2시부터 6시 사이이고요. 조금 더 늦게 찾아가셔도 네. 저희가 저희가 준비된 공간에 미리 챙겨놓으면 찾아가시면 된답니다. 꼭 연락 먼저 주시고 네. 할 수 있는 연락 먼저 주시면 가능한 서비스랍니다. 다들 힘든 시간이지만 모두 모두 조심조심 잘 극복해서 코로나 시대를 빨리 빨리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스마일러 지금 구독 중이신 분들은 구독을 또 누르면 취소된다는 점 알고 계시죠? 좋아요는 아주아주 많이 누르셔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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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